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붓으로 그리는 기법의 드로잉 프로그램 무료 배포를 소개합니다. 이소프트의 이름은 페인트 스튜디오 3인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워런빌에 위치한 픽사라에서 개발 판매 중인 드로잉 툴입니다. 예전에 무료 배포로 두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페인트 스튜디오는 2였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버전 업된 3로 무료 배포가 진행되고 있어요. 페인트 스튜디오 3를 이용하시면 붓으로 그리는 기법의 드로잉을 컴퓨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죠. 이런 페인트 스튜디오 3를 구매하려면 본래 39달러, 우리 돈 46,000원 가량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페인트 스튜디오 3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설치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셨다면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픽사라 소프트웨어가 그랬듯이 되도록 기본 설정된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설치 경로 설정까지 끝내고 계속 진행하시면 설치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죠. 설치를 모두 마치셨으면 페인트 스튜디오 3를 셀프로 실행시켜주도록 합니다. 여타 픽사라 프로그램이 그래왔듯이 페인트 스튜디오 3도 실행되자마자 라이센스를 요구해요. 엔터키 버튼을 눌러서 라이센스 코드 입력창을 띄워주시면 되죠. 라이센스 코드는 영상 설명란에 라이센스 확인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확인을 마치셨으면 그대로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되죠. 그리고는 OK를 눌러주시면 인증이 완료되며 이후부터는 페인트 스튜디오 3를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픽사라 페인트 스튜디오 3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또한 개인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 모두에 사용하실 수 있죠. 단, 파일과 라이센스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죠. 마지막으로 배포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 다운로드를 마무리하셔야 해요.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 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